안녕하세요. 자식을 끔찍이 위하는 부모를 몇 년간 눈앞에서 지켜본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소개만 들어서는 마치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부모 이야기 같죠?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무작정 자식을 위하고 감사돌기만 하는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부모의 어긋난 사랑마저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오늘 부모로서 세 자식에게 모두 최악이었던 제 시부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8살, 남동생, 여동생이 각각 6살, 4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주부였던 저희 엄마는 졸제 남편 없이 삼남매인 우릴 혼자 키우게 되신 거죠. 새 아이의 엄마라곤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의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 엄마도 많이 무섭고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꿋꿋이 살아내셨어요. 어떻게든 돈 되는 일을 찾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이후 성인이 된 저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치러 방사선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엔 집에서 더 가까운 곳의 종합병원으로 이직을 했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만난 동료의 소개로 회사원이던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보다 두 살 많던 남편은 참 순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술을 한잔하다가 남편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죠. 우리 부모님은 전형적인 장남 선호주의자들이셔. 아버진 직업 군인이셨다가 제대하고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 옆에서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지. 지금은 아버지가 사업 다 접으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지만 이전엔 나름 중산층 소리 드는 집이었어. 그렇다고 나랑 여동생이 그런 집에서 무슨 혜택을 누리거나 했던 건 아니야. 나랑 내 동생 대학교 학비도 스스로 벌어서 다녔었거든. 대학생이면 다 컸으니까 자립심을 길러야 한다면서 부모님은 용돈은커녕 오히려 우리한테 생활비를 받아가셨고 나보다 5살 많은 형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외, 브랜드 책가방에, 옷에, 신발까지 부모님이 다 해주셨는데 말이야. 부모님은 형 대학 등록금은 기본에 대학 다니는 내내 용돈의 생활비에 다 지원해 주셨어. 심지어 1년은 스스로 자취해보고 싶다고 형이 부모님 졸라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살기도 했었지. 형이 다니던 대학이랑 집 거리가 고작 대중교통으로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말이야. 정작 나랑 내 여동생은 학비가 모자라서 중간에 휴학까지 했었는데 생활비 그만달라는 말조차 없으시더라고. 남편은 쓰게 웃으며 술을 홀짝였어요. 저는 미처 알지 못하는 종류의 결핍인지라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그저 남편의 빈잔에 술을 조용히 따라주었죠. 한 번은 내가 너무 휴학 가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한 학기 등록금만 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 근데 나 그날 아버지한테 맞았어. 우리 아버지 군인이었다고 했지. 형한테만 너그럽다 뿐이지. 우리 아버지 나랑 여동생한텐 엄청 엄하고 보수적으로 굴었거든. 자식 낳아서 대를 입고 부모 죽으면 제사상 차려줄 장남도 아니면서 어디 부모가 힘들게 번 돈을 건방지게 맡겨놓은 듯이 구냐고. 여태 밥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지. 자기가 무슨 은행이냐면서 손에 들고 있는 제털을 나한테 던지지 뭐야. 엄만 그런 아버지를 말리지 못할 망정 천박하고 교양없게 돈돈거린다면서 날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이후 연애 2년 만에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집안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지라 시부모와 시숙자리가 별로인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선한 남편의 심성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고민 끝에 남편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 엄마는 제게 조언을 하나 해주셨지요. 엄마는 솔직히 지금도 말리고 싶다만 네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더 말하지 않으마. 대신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 내린 이상 힘든 일이 생겨도 너무 책임감 없이 제대로 버텨보지도 않고 도망쳐선 안 된다. 알았지? 솔직히 엄마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할 때만 해도 저는 나름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시댁에 부조리한 대우에서도 남편의 오래된 트라우마에서도 지키고 구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이요. 하지만 저는 화목한 가정이란 우물 안에서 살던 세상 모르는 개구리일 뿐이었어요. 막상 정말로 제 나이 서른셋에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을 겪어보니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시댁에선 남편이 결혼할 때 정말 10원짜리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인 시숙이 5년 전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4억짜리 아파트를 해줬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시모는 결혼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한 저에게 자신의 큰 팔찌를 만지작대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결혼을 조금만 더 빨리 하질 그랬니? 그랬으면 우리가 너희 결혼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니 시아버지 사업 다 적고 나니까 이젠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새초롬하게 절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는 시모의 목엔 진주 목걸이가 손가락엔 세 개나 되는 금반지가 그리고 만지작거리던 금팔찌엔 다이아가 박혀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모와 시부는 외제차를 각각 한 대씩 끌고 있었고 시댁 또한 서울에서 값 좀 나간다는 아파트 고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 시댁에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어차피 결혼 전 남편에게 시댁에 대해 들었던지라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무언가 도와줄 거란 일말의 기대도 없었기에 형편이 좋지 않은 저희 집에서 엄마가 돈 천만 원이라도 시댁에 보낸다는 것도 제가 결사반대를 했었어요. 결국 엄마의 고집을 꺾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껴서 우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들은 그렇게 값비싼 것들로 치렁치렁 치장을 해놓고 자식 결혼할 땐 땡전 한 푼 보태줄 생각도 안 했다는 걸 각 결혼한 며느리인 제게 부끄러움도 없이 이야기하는 시부모를 보니 정말 없던 오만 정도 다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시부는 사사건건 저를 보면 트집을 잡아댔어요. 시부 말로는 자신이 보수적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눈엔 생태집을 잡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장남이 아닌 자식은 다들 부모 돈 뜯어먹고 자란 기생충이라도 되느냐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시부에게 그 자식의 배우자인 저 또한 마냥 곱게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 번은 결혼한 지 1년 조금 안 되었을 때 임신한 제가 시댁의 무릎 아래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속엔 두꺼운 레깅스까지 신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저를 보자마자 가장 조금 보태서 기암을 하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아니, 며느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 세상 어려운 시부모 집에 오는데 이렇게 살 다 보이는 짧은 치마 입고 와. 남사스럽게. 내가 도통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 네? 아버님, 이거 무릎도 다 덮는 긴치만데요. 게다가 인부복이라 엄청 펑퍼짐해서 몸 라인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도 짧아. 어디 결혼한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앞으로 여기 올 때는 바지만 입고 다녀라. 정치말 입고 싶으면 발등까지 다 덮는 걸 골라서 입고 오든가. 에휴, 눈 버렸다. 현철이 너도 참. 네 아버지 보수적인 거 알면서 마누라 간술 저렇게 하니? 어쩜 넌 네 형하고 다르게 똑 부러지는 구석에 하나도 없어. 미리미리 출발하기 전에 옷차림 점검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 늙은 네 아버지 소리 지르다가 혈압 오르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그리고 옆에서 시모는 시모대로 시부의 말에 꼭 한마디씩 더 엉꼬냈습니다. 가만히 있던 남편을 이유 없이 나무라며 말이죠. 시숙은 집안에 소란이 있든 말든 거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기 바빴고요. 그런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건 가족 모임에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비추던 손 아래 시누이밖에 없었습니다. 여군이었던 시누이는 조신한 여자상을 강조하던 시부가 치를 떨 정도로 못마땅히 하던 자식이었어요.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귀 한 번 못 펴고 부모에게 내내하던 제 남편과 다르게 말이죠. 아빠, 이 여름에 저 정도만 해도 온몸 다 꽁꽁 싸매고 온 건데 왜 그래요? 그리고 임신 7개월이라 웬만한 바지가 허리에 맞지도 않을 텐데 바지는 뭔 바지예요? 아무튼 평생 작은 오빠를 그렇게 이유 없이 구박하더니 이젠 결혼한 새언니까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그리고 아빠, 아빠가 군인 출신이래봤자 지금 군인도 아닌데 언제까지 사람한테 그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말투, 진짜 사람 이골나게 하는 말투인 거 아세요? 저 못된 년이 아이고, 다 키워놨더니 기집애가 조신하게 살림 배우다 얌전히 부잣집에 시집가서 쫄딱망한 자기 친정이나 도와줄 것이지 어디 여자가 냄새나는 사내들 틈에 섞여서 군대를 가, 군대! 여군이라니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내가 아주 혼종을 낳았어! 시부는 시누이와 말을 섞을 때면 아주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가 제게 이야기해주길 자신은 시부에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전문대를 졸업한 후 여군에 지원했다고 했어요. 막상 입대를 하고 보니 군인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말뚝을 받긴 했지만은요. 작은 오빠한테 들으셨죠? 우리 부모님, 장남 빼곤 나머진 거의 주인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거둔 일꾼 취급했던 거 저 그 꼴 보기 싫어서 군대로 도망친 거예요. 하도 조선시대 여성상 타령하는 아빠 기아많은 꼴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대로 이 집안이랑 인형 끊으려던 거 저마저 없으면 정말로 이 집에서 외톨이 될 작은 오빠가 마음에 걸려서 그나마 몇 번씩이라도 이 집에 얼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시누이는 여장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누이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해서 시댁에서 만나는 날이 아니어도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시간이 날 때 남편과 차를 타고 시누이가 있는 부대로 찾아가 간식이나 용돈을 지어주기도 했고 시누이 또한 휴가를 나와서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며칠씩 묵고 가곤 했죠. 그 와중에 시부모님도 참아 아무 소리 못할 만큼 엄청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시댁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숙의 아내였던 형님이었어요. 보통 명절이나 시댁 모임에 와서 시부모님과 문제가 있으면 며느리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참지 않나요? 하지만 형님은 시부모님이 입이라도 열었다 치면 금세 쌈땅 모드로 돌변했어요. 예, 큰애미야. 너 요새 네 남편 밥은 잘 먹이고 있냐? 괜히 요새 개념 없는 여자들처럼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 같은 거 말아주는 거 아니지? 어머님, 지금 제 살림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남편 먹는 거, 입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시라고요. 남편이 무슨 애예요? 제가 일일이 다 챙겨주게? 왜? 나중엔 변기에 싼 똥 상태까지 물어보시지 그래요? 아니, 모름지게 아내는 집에서 남편 잘 내주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게 도리인데 넌 어째 내가 뭘 묻기만 하면 가시부터 도치냐? 아, 지겨워 진짜. 야, 정윤철. 와서 너네 엄마한테 너 아침에 뭐 먹고 다니나 와서 말씀 좀 드려라. 네 팬티 색은 무슨 색이고 잘 때 양치는 몇 시 하는지 잘 때 등을 긁는지 엉덩이를 긁는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다신 나한테 이딴 질문 안 하시게. 결혼하고 처음 다 같이 모인 시부의 생신에 형님의 적나라한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게다가 그런 형님의 행동이 한두 번이 절대 아니었는지 오히려 시숙은 시모에게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아이 엄마 애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마. 저 지랄 맞은 여편네 이지마 왔다 하면 집에 가서 나한테 아주 개지랄 한다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했는데 왜 그래 정말. 제 남편에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해대던 시모는 도리어 시숙의 저런 건방진 말투엔 아무 말 못하고 쩔쩔매더군요. 시부 또한 시숙의 버릇 없는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시모에게 혀를 끌끌 찼어요. 왜 괜히 큰며느리 성격 잘하면서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다가 큰아들에게 한 소리 듣냐며 말입니다. 정말 그때 그 한 장면으로 시부모와 시숙 부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 아들을 출산하고 처음 만난 명절이었죠. 그때 시숙이 마주 앉은 시모에게 용돈이 든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돈 봉투를 시모가 열어보기도 전에 형님이 냅다 가로채 가더라고요. 당황한 시모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떨떠름한 말투로 형님에게 물었죠. 잠깐만요. 이거 얼마인지 제가 먼저 좀 세워보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어? 5만 원권 20장? 100만 원? 야, 너 장난해? 너 우리 친정에 50만 원 줬잖아. 너 지금 우리 집이랑 너네 집 차별하는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살고 있는 집도 해주셨는데 명절에 내가 번 돈으로 이 정도도 못 드려? 결혼했는데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 잔말 말고 우리 친정에도 50만 원 더 지금 보내드려. 안 그럼 나 명절이고 뭐고 당장 집에 갈 거야. 아, 얼른! 예, 됐다, 됐어. 내가 50만 원 도로 돌려주마. 자, 여기 5만 원짜리 10장. 됐니? 이제 내 아들 좀 그만 잡아라. 시부모가 옆에 있든 말든 아랑곳 않고 싸우는 시숙부부를 보고 시모는 혀를 내두르며 부리나케 봉투에서 다시 50만 원을 꺼내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님은 기분이 상했는지 하루 종일 툴툴거리다가 보다 못한 시숙과 다시 대판 싸움을 벌였고 심지어 약주를 한잔한 시숙은 형님의 뒤통수까지 팍 하고 내리쳐버리더군요.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 형님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시숙의 뒤통수를 두 대나 때려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주먹으로 말이죠. 그리고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결국 형님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발을 쿵쿵대며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더욱 어이없는 건 작살난 분위기에 대한 화살이 우리 부부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시모는 갑자기 저와 남편을 째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도 가져오긴 했는데요. 사정상 많이 못 넣었어요. 아주버님 낸 어머님 아버님이 집회 주셔서 대출도 얻고 형님 친정에서도 많이 도움 주시잖아요. 근데 전 아직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휴직 중이기도 하고 저희 대출금 나가는 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서 그래서 얼마 넣었는데 어디 줘봐라. 어? 20만 원? 하이구, 됐다 됐어. 이러니 내가 큰 애랑 제일 비교를 안 하게 생겼어? 오늘 음식은 막내도 안 왔는데 너희 둘이 다 해라.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윤철아, 넌 방에 들어가서 좀 자라. 큰며느리 때문에 아주 네가 진이 다 빠졌겠다.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뺨은 종로에서 맞고 엄한 한강달이 와서 화풀이인가 싶었죠. 게다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버림받은 강아지 마냥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을 보자 정말이지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당장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집에 가자. 어, 어? 아, 집에 가자고. 저 돈 20만 원도 챙겨. 뭐해? 얼른 안 일어나고. 그런 제 말에 시모와 시부는 귀함을 하더군요. 시모는 저를 보고 기가 차다는 듯 앙카지게 소리쳤어요. 너, 너 지금 뭐하는 짓이니? 뭐긴 뭐예요? 애기 낳고 100일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오라고 오라고 성하셔서 겨우 찾아왔더니 온통 기분 상하는 일밖에 없는데 저희가 왜 여기 있어야 해요? 안 되는 형편에 겨우 마련해서 돈 드렸더니 적다고 욕먹어 일은 일대로 다 시켜 가만히 있다가 엄한 헛불이 대상까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 집에서 하도 구박받느라 짓이 다 빠져서 저희 집 제 방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동안 차별받느라 고생한 제 남편 어깨도 좀 주물러줘야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시댁에서 나와 차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사시나무 떨리듯 제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당황해서 묻더군요. 당신 괜찮아? 이 정도로 무서웠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무슨 생각이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기 부모한테 정신적으로 짓눌리고 있는 내 남편 거기서 구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남편이 이유도 모르고 말로 후두려 맞고 있는 게 불쌍해서.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이내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아기를 품에 꼭 안으며 촉촉이 젖은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바보 같아서 아무 죄 없는 당신이랑 내 아들까지 우리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게 만들었어.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내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이렇게 겁 많은 당신이 나 때문에 후들거리면서 험한 소리 안 하고 살도록 말이야. 이후 남편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아직 자신에게 향하는 시부와 시모의 차별 섞인 말이나 핀잔에는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화살이 저와 아이에게로 향하면 두 말 안고 화를 내거나 당장에 그 자리를 떴죠. 그래서인지 시부와 시모는 이전보다는 남편과 제 눈치를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례한 건 마찬가지였지만은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시숙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둘이 오래 못 살 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눈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 원수를 보듯 으르렁 댔는데 오히려 오래도록 잘 사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겠죠. 형님은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분할까지 받고 아주 깔끔하게 이혼한 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죠. 업침대 덮친 격으로 이후 시숙은 하던 사업이 점차 기울더니 이내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사업을 적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빚을 갚느라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주었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야 뭐 이혼하고 사업까지 쫄딱 망하고 온 시숙에게 타박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비련의 남 주인공이라도 된 듯 굴며 시숙을 이전보다 더 품 안에 싸고 돌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제 아들이 다섯 살이 된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복직 후 맞벌이 중이었죠. 그러다 시모가 하도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고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대던 통에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강원도에 큰 펜션을 빌려 여행을 떠났어요. 물론 시모가 우리를 물주로 부른 걸 알고 있었지만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 게 아닌 이상 어떻게 매번 자식된 입장으로서 바락바락 부모를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가끔은 이렇게 아무 말 않고 시부모의 뜻을 따를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출발부터 영 기분이 나빴던 게 분명 남편과 제돈으로 가는 여행인데 당시 이혼한 지 3년쯤 됐던 시숙이 우리에게 말도 없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7살 어린 저랑 동갑 먹은 여자를 말이죠.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 이미 시부모님은 그 여자를 몇 번 만난 것 같았고 그날 여행을 함께 가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더군요. 너무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기왕 가는 여행 초장부터 인상 쓰지 말자는 마음으로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네요. 하지만 다 같이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도 한 잔 하고 있는데 저는 시숙의 여자친구가 대뜸 꺼낸 말에 정말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번에 결혼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전 초혼이고 이 사람은 재혼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1등 신부감이라는 공무원인데 윤철 씨는 하던 사업 말아먹고 저 나이 아직 중소기업 말단 사원인데 그럼 제가 너무 손해 아닌가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철 씨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정말 큰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저랑 윤철 씨 결혼하게 되면 저한테 뭐 큰 거 하나쯤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내가 뭘 해주랴? 음, 적어도 집 한 채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적어도 집 대축은 걱정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싶진 않아서요. 그래, 그래. 집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의 눈치를 살피니 남편도 표정관리가 영 안 되는지 얼굴이 굳어졌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혈짧은 소리로 시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애교 같지도 않은 애교를 부리는 그 여자 때문에 열이 받은 전 시부에게 따져물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땐 10원짜리 하나 안 붙여주셨으면서 아주버님 재혼하실 땐 또 집을 해주시려고요? 그럼 저 좀 섭섭해요. 뭐? 그럼 너도 현철이지에 말고 다른 집 장남한테 시집까지 그랬냐? 왜 결혼은 네가 잘못해놓고 엄한 나한테 큰소리야? 나한테 뭐 돈 맡겨놨냐? 뭐든 다 순서라는 게 있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아버님, 아주버님한테 또 집해주시면 이번엔 저도 마음 좀 단단히 상할 것 같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결혼 잘못했다 치고 저도 그때 며느리 도리 안 할래요. 솔직히 이번 여행 비용도 저희가 다 됐는데 저희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주는 자식 따로 있고 받는 자식 따로 있나요? 억울해요. 앞으론 저도 딱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서 살 거라고요. 제 말에 시부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서 시숙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아주 기름에 불을 붓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 그 여자의 말에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그러게요. 요새 사람들은 참 싸가지가 없다니까요. 저기 동서 시세많은 건 좋은데 그것도 자리 봐가면서 해야지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 동서? 싸가지? 야, 너 나랑 동갑이라며 날 언제 봤다고 싸가지 같은 말을 짓거려?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한 게 얻다 대고 동사라고 하대야? 어머머, 아버님 저 여자 싸나운 것 좀 봐요. 여태 저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사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다. 저런 사람은 밖에서도 자기 화를 잘 주체 못해서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 텐데 저런 사람을 뭐라고 하더라? 아,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잖아요. 아버님, 제가 시집오면 저 여자보다 백배는 더 며느리 노릇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 결혼할 때 예물도 빵빵하게 해주시고 집도 해주셔야 돼요. 저기 이봐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와, 정말 열이 뻗쳐서 환장을 하겠더군요. 화가 난 남편이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하려는데 그보다 먼저 분해 못 이긴 저는 제 앞에 놓여있던 소주잔의 소주를 그 여자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놀란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자 일이 더 커지겠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야 시부모 둘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잠들었던 아들을 깨워 남편과 함께 서울로 먼저 올라와 버렸습니다. 남편 또한 운전하며 저를 달래다가 자신도 분해 못 이겨 화를 내다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가 채 지나기 전에 언젠가부터 자꾸 가슴과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만져지더라고요. 평소 일을 하면서 유방암 검사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왜인지 제 증상이 그 유방암 증상과 비슷한 것 같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발 아니길 암 같은 무서운 병이 나에겐 찾아오지 않았길 간절히 빌었건만 저는 결국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죠. 의사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된 거라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 목숨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암에 걸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말이죠. 저는 당장 일을 휴직하고 암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암이 자리 안쪽 가슴에 부분 절제술을 받고 저는 6개월의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게다가 항암후유증으로 탈모까지 찾아와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가발까지 맞춰야 했죠. 아직 어린 아들이 갑자기 너무 비워버린 제 머리를 보고 놀랄까봐 말이에요. 그렇게 집과 병원을 오가며 육아와 암투병을 병행하던 나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긴 아들을 등원시키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남편도 출근한 마당에 이 아침에 찾아올 사람이 누구지 싶어 인터폰으로 밖을 보니 웬걸 시모가 저희 집 문 앞에 멀뚱히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전 우선 문을 열어 시모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몸은 괜찮냐? 이거 암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사왔다. 얼른 잘 먹고 낳거라. 그러면서 시모는 제게 한약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솔직히 제 수술 때도 회원을 해서도 전화 한 통 없던 시모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만났을 때 안 좋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로서 아픈 며느리를 걱정하긴 했던 것 같아 저는 조금 마음이 풀어졌네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시모의 말에 저는 그만 기암을 하고 말았어요. 뭘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그래 잘 먹어라 그래 그건 그거고 너희 옷엔 좀 먹고 살만 하지? 이번에 현철이 차도 바꿨다면서 아 네 그 사람 예전에 처음 산 중고차 거의 10년을 넘게 타고 다녔잖아요. 이제 거의 폐차 직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낡아서 어쩔 수 없이 새 걸로 큰 맘 먹고 샀어요. 그래 그만한 여윤이 있다고 하니 그럼 내가 미안한 맘 안 가지고 하나 물어보마 너 이번에 수술받고 암보험금 나왔니? 네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한숨 좀 돌렸네요. 가뜩이나 당분간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요. 근데 그건 왜요? 그럼 나 한 1억만 좀 빌려다오 네? 갑자기요? 황당했어요. 아직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아직 암투병 중인 며느리에게 대뜸 찾아와 괜찮냐는 말 딱 한 번 한 뒤에 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다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제 암보험금을요. 윤철이 이번에 재혼하는 거 그때 너도 들어서 알지? 네 시아버지가 그때 큰며느리 될 애한테 큰 소린 뻥뻥 쳐놨다만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애들 집안 재주기엔 영 모자라다. 네 시숙 나이가 벌써 마흔 중반인데 걔가 어딜 가서 애 딸린 여자도 아닌 공무원 처녀만나겠니? 좋은 혼처 있을 때 얼른 보내야지. 근데 그 여자애가 집 안 해오면 절대 결혼 못한다고 네 시숙한테 엄포를 낳댄다. 아휴 그러니 어떡하니? 동생인 너희가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어? 내가 그 돈 빌려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강원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버님 집 해주시면 저 정말 서운할 것 같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암 걸린 며느리한테 찾아와서 그것도 암 보험금을 아주버님 집값에 보태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보험금 1억만큼이나 받지도 못했어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을 이렇게나 차별할 수 있나요? 심호가 한 행동은 마치 저희 남편의 가정을 시숙을 돕기 위한 보험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심호는 제 태도에 당황하긴커녕 도리어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보험금이 그만큼 안 돼도 너희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넌 그깟 돈 몇 푼으로 네 시숙 앞날을 막아서야 되겠어? 어머님 눈엔 아주버님만 자식이고 제 남편은 자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1억이 있다고 한들 저는 그 돈 못 들여요. 어머님 이거 가져가세요. 어머님이 주신 약 같은 거 저 줘도 안 먹을 테니까 얼른 가지고 저희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뭐? 뭐죠? 너 지금 이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냐? 내가 그냥 달래? 빌려달라잖아. 갚는다고? 언제요? 언제 갚으실 건데요? 거봐요. 아무 말씀 못하시죠? 안 봐도 눈에 화내요. 설사 어머님 아버님께 1억이 다시 생긴다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은 분명 또 그 돈 우리한테 숨기고 시숙님한테 다 퍼주실걸요? 어머님 양심이라는 게 있으셔야죠. 전 이제 아주버님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요. 신물이 난다고요. 그렇게 장남이 소중하면 어머님이 대출을 받든 집을 팔든 해서 그 돈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웃음냐? 오냐 너 오늘 날 잡자. 내가 안 그래도 너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인성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주마. 아! 순식간이었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냅다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가뜩이나 하루가 멀다 하고 숭덩숭덩 빠지던 머리는 힘없이 시모의 손에 한 움큼씩 뽑혀져 나갔죠. 이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년 이 머리 빠지는 것 좀 봐라. 네가 평소에 심보를 그렇게 들었겠으니까 하늘이 천벌을 내려서 몹쓸 암에 걸린 거야. 어차피 얼마 안가 다 빠져버린 머리 이참에 내가 다 뽑아주마. 시엠이 무서운 걸 내가 오늘 너한테 아주 톡톡이 가르쳐 줄 거야. 너무 아파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시모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어디서 그만한 힘이 나오는지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거기다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뜯는데 그치지 않고 제 얼굴이며 팔이며 배며 사정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차마 어른이라 시모와 똑같이 손찌검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아 저는 알아드는 시모의 손발을 맥없이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땅바닥에 쓰러져 잔뜩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저는 수술을 받았던 부위만큼은 맞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죠. 그리고 이러다 제가 죽겠다 싶어 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빨리 집으로 와 빨리 당신 엄마가 나 죽여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시모는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건 걸 아는지 모르는지 멈추지 않고 제게 손찌검을 하더군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제 전화를 받고 곧장 거의 날아오듯 차를 몰고 온 건지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들어오더군요. 여, 여보! 엄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예? 떨어져요! 떨어지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시모를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축하여 일으키는 남편에게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당신 엄마 미쳤어! 글쎄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 내 암보험비에 모자라면 우리 모은 돈까지 보태서 1억을 달래. 당신 형 재혼할 때 집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싫다고 양심도 없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날... 복날 개패드 때렸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엄마, 지연이 말이 진짜예요? 엄마 미쳤어요? 돌았어요? 얘 암 환자예요. 아직 항암 치료 중인. 허이구, 암이 뭐 대수냐? 벼슬이야? 그깟 유방암 초기 아무나 다 걸렸다 낳는다더라. 그 정도면 거의 감기 아니냐? 감기 한 번 걸린 것 가지고 꽁톤 다 먹었으면 지방 경사에 나눌 줄도 알아야지. 하여간 없는 집 것들은 생전 나눌 줄을 몰라. 그래,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킨다고 좀 때렸다. 그게 뭐? 왜, 네 엄마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그때였어요. 누군가 또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뜻밖의 인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경찰이었어요. 남편은 냉정한 얼굴로 시모에게 말했죠. 엄마 성견 지명 있으시네요. 오는 길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신고했어요. 뭐, 뭐야? 야, 이게 여자를 잘못 만나도 단단히 잘못 만났네. 예전엔 나한테 찍소리 한 번 못하더니 나한테 점점 대들다 못해. 이젠 지 엄마를 경찰서까지 보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여자한테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도착하면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미 제 전화를 받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모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전에 누누이 얘기했죠? 저는 몰라도 제 아내는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저는 더 이상 저를 버린 자식 취급하는 내 부모가 제 소중한 아내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 못 참아요. 그리고 오늘 엄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엄마, 제가 경찰에 엄마 신고한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엄마랑 우리 인연은 끝이라는 소리예요. 저한텐 이제 더 이상 부모 없어요. 제 가족은 오로지 아내랑 아들 둘 뿐이에요. 시모가 하도 바락을 하는 통에 우리는 따로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경찰들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끌려갔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경찰들은 시모가 하도 패악을 부리는 통에 혀를 내두르고 있더군요. 시모는 경찰이 말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와 남편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을 잘근자근 씹으며 진술서를 작성했고 저를 죽일듯이 노려보는 시모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고 나왔네요. 하, 어머님. 참 인생이 딱하시네요. 진짜 자기 위했던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큰아들이 어머님 눈꽃만큼이라도 위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어머님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저 혼자 살겠다고 제일 먼저 내빼버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걸요? 어디 한번 그 잘난 아들이랑 평생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절대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 사람한테 괜히 전화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더 심하게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정말 마지막 지성인의 이성을 발휘해 겨우 분을 참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시모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모는 결국 벌금형을 물게 되었어요. 뭐 대단한 처벌을 받았던 건 아닌지라 남편도 저도 그저 시모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정도에만 만족하기로 했죠. 우린 시누이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누이에게 듣기로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어찌저찌 시숙은 재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들은 당연히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죠. 어차피 초대한데도 갈 생각도 없었지만은요. 그리고 또 몇 달 뒤 저희 집에 놀러왔던 시누이는 우리에게 역대급 대반정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서울에 집어들 돈은 안 돼서 엄마랑 아빠가 인천에 있는 그럴싸한 신축빌라 전세를 큰오빠한테 얻어줬거든요. 그 큰오빠랑 결혼한 여자한텐 전세라는 말은 숨기고요. 근데 새언니 그거 알죠? 요새 전세 사기다 뭐다 말 엄청 많은 거 큰오빠가 들어간 그 집이 글쎄 전세 사기 매물이었더라고요. 그때 그 얌체 같은 여자는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주 빛의 속도로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 집에 자기 책임은 일절 없다면서요. 에휴 억울해도 어쩌겠어요. 큰오빠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지. 전세금 다 날려먹고 큰오빠 완전 개털돼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도 가진 돈 다 털어서 큰오빠 결혼식 시켜주고 집 얻어주고 했던 거라 노후자금까지 홀라당 날렸고요. 그냥 그 집에서 세 사람 손가락 쭉쭉 빨며 살다가 나중에 정 돈 없으면 그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던가 하겠죠 뭐. 이제 작은오빠도 새언니도 그 집에 발길 끊었으니까 저도 더는 그 집 안 가려고요. 가봤자 나 혼자만 왕따일 텐데요 뭐. 아휴 후련하다. 신우이는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 좋아 당분간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멋있고 고마운 우리 신우이에게 우리 집이 시댁 대신 돌아오고 싶은 고향집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신우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시모 대신 친정 부모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신우이가 저보다 한 살 많긴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는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저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셨는지 엄마는 우리를 종종 불러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시곤 해요. 시집 장가를 간 제 동생들도 가족을 잃은 남편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싶다며 남편에게 무척 잘해주곤 합니다. 제 남동생은 가끔 제 남편과 밖에서 따로 만나 술을 한 잔씩 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웃기게도 아직도 저에게 문자로 저주를 퍼붓곤 합니다. 저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 문자들을 전부 무시했어요. 제가 답장을 안 하니 시모는 나중에 남편에게까지 문자를 해서 저주를 하더군요. 남편은 그 문자를 물구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저는 지금 항암치료를 전부 마치고 육아 가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머리도 좀 길고 남편의 다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면 그때 저도 다시 복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모는 어린 자식에게 생명이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드넓은 우주와 같다고요. 누군가는 여태껏 매정한 부모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질직 끌려다녔던 제 남편을 바보 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이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전부인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매달리던 어린 아이의 간절함이 어느덧 남편의 일부로 자리잡아 버렸던 거라고요. 가끔 남편은 어딘가 쓸쓸한 얼굴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가만히 남편의 손을 잡아주죠. 저도 아직 초보 부모이기에 부모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서 제가 줄 수 있는 수많은 애정을 주며 살고 싶어요.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함께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부족하겠지만 때로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서 말이에요.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네요.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어놓은 탓인지 집이 꽤나 쌀쌀합니다.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고 에어컨을 끌어가야겠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남편에게 이불도 제대로 덮어주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반드시 부모,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 마음 포근한 매일매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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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